자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동물아빠입니다 산악호랑입니다 산악호랑이 간만에 나오셨고요 어퓨지입니다 아이언 셰프입니다 1%입니다 아이언 셰프님 여기 꼭 성공하고 싶은 아이언 셰프님 됐어 현재까지 좋아요 잘 빠졌고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약간 힘든 쪼록 하긴 갔는데 여기서 살려 살렸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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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님한테는 여긴 뭐 지나가는 길이에요 엄청나구만 지나가는 길을 만들고 있는 어필님 좋아요 각 좋구 에이 아이언 셰프님 아이언 셰프님이 매우 안팎하게 실패를 하는데 오늘 어 언제까지 좋고요 고향으로 꺾었어요 올라가 올라가 꼬링입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호랑이 늘었다 동굴이 아빠 이번에도 안되면 왜 안되면 왜 떠들면서 타죠 집중을 해도 될뚝말뚝인데 굉장히 떠들어요 좋아요 좋아요 칭찬을 못하죠 찬찬을 못하죠 사나 호랑이니 오자마자 허브가 나갔어요 사나 호랑이니 오자마자 허브가 나갔어요 사나 호랑이니 요게 차라리 나요 방향을 정확히 틀고 그리고 스타트 칭찬을 못해요 우리 팀은 조회하면 안되겠다 좋아요 좋아요 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나 어 성공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동그리아파만 성공을 못했어요 조금은 오 성공입니다 지나가는 길이 만들어보겠습니다 동그리아파만 성공을 못했어요 아 진짜 짜증나게 아 처음 좋아요 몸푸는 코스에서 이거 뭡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아주 개망심입니다 큰일났습니다 동그리아빠가 이제 제 구찌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 그래서 말을 안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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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발님이 이제 나타났어요 Tube 이렇게 들어가면 없어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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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내도 돼요 맘 놓고 속도를 내도 돼요 동그래 아빠 코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좋아요 칭찬을 못해 램발리 좋아요 그렇죠 저렇게 뒷바퀴가 안 닿아야 돼요 전기 자전거는 해도 잘했다는 소리들은 안 해요 전기빨이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저렇게 하면 성공을 한다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수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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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래 아빠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손 고 앞에 바퀴가 틀렸다 고 아까 아픈데 왜 안되냐 또 어필님 기어 하나 내려 셰프님 좋아요 좋다 동그래 아빠 이건 지분이 될 거 같아 떨어뜨면서 하지 말고요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해요 클립 뒤에 안 앉아요 앞에 안 앉고 그렇죠 잡아 됐다 됐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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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더 가야 되네 더 내려와요 많이 내려올수록 좋아요 더 내려왔어도 되는데 좋아요 일단 좋아요 이제 속도를 내면 돼요 가속을 붙여요 동그래 아빠 아 한껏 하는 줄 알았네 초중급 코스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이스 앞에 앉아요 더 더 더 더 더 와도 되는데 힘이 없네 힘이 없네 동그래 아빠 제가 어깨를 이렇게 펼쳐야 되거든요 네 좋아요 좋아요 코스는 좋고요 좋아요 아 앞에 그 조향을 또 놓쳤어요 자 어필님 조향을 확보하고요 더 내려올게요 잘 들어오세요 좋아요 자 이제 스피드 됐다 됐다 좋았는데 자 이제 순간 가속을 내고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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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클린 아니에요 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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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이 없어 방탄이 없어 클린다 앞에 앉아요 뒤에 앉아갖고는 좋다 됐어 아유 아깝습니다 셰프님은 이제 이쪽으로 가라고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한결 쉬워요 이렇게 가면은 어우 좋아요 아 어필린 이게 안 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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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유 거기서 일어났으면 되는데 좋아요 아 아 어필린 도전합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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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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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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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이 오지마네 진짜 둘 셋 넷 도전합니다 네 좋아요 좋다 좋다 아유 그렇지 아 좋습니다 해머링 연습을 합니다 어휴 안가잖아 나는 아유 좋아졌어요 그냥 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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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런 느낌 아 몸동작은 좋았는데 말인가는 알겠는데 몸이 뒤로갔어 또 배배하고 치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출발하고 저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되고 뒷바퀴가 저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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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ilizations interesante 아 예 아 이 바이크 한테는 뭐 상당히 쉬운 코스로 보이네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아 저기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성공 종룰 아빠 아리엔 셰프님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코스 이탈이에요. 코스 이탈. 어플림 오고 있습니다. 살짝 잘못 들어갔어요. 셰프님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겼습니다 오늘. 나이스. 어이 뭐야. 없어요. 우리 아빠 잘 들어왔어요. 아 칭찬 못하나요? 어 칭찬 해도 돼요? 아직까지는? 아이쿠. 살렸어요. 살렸어요. 마지막. 아이고. 맛있게. 그걸 못 치네. 먹고 싶어. 수지 Lydia.